11라운드 1차 경연에 많은 가수들이 피한다는 1번 오늘의 1번 가수는요 바로 오늘의 새 가수 바반규 씨의 무대입니다 오늘 바반규 씨가 준비하신 곡은 고 김현식 씨의 사랑했어요 바반규 씨를 맞아 주십시오 박, 원, 규 박, 원, 규 오! 황용, 황용 바지 오 바지 우와 박형! 박, 원, 규 대장하셨는데 센 척하시면 돼요 살짝 떨어졌어 살짝 떨어졌어 살짝 떨어졌어 살짝 떨어졌어 살짝 떨어졌어 어떤 마음으로 자세한 거예요? 그냥 들으세요 뭐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들어오는 게 좋더라 좋고는 됐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아무도 참고 바다 끝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공부되는 행복 자체예요 무슨 마음이 필요해요 시선지요 관객들 찌려보기 관객들 찌려보기 관객들 찌려보기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손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신어 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댄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이젠 알아요 돌아 손 감으면 잊을까 첨대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좀 슬펐어요 현실이 없는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형님이 이 무대를 나는 보셨다 기특해하지 않으셨을까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많이 아프다는 걸 돌아 손 감으면 잊을까 첨대님 떠나가면 어이해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의 추억 눈물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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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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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